사인의 가격은 사람의 명성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. 그 사인이 사인이 아니라 사인이죠. 얼마나 드문지에 달려 있다.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동사고 이가 주어인데 자 뭐뭐에 depend on 다음에 쓰면 되겠네요. 자 얼마나 드문지는 how rare 그 다음에 여기가 사인이 주어가 되겠죠. 그 다음에 드문은 형용사야. 그럼 형용사를 동사로 바꾸는 동사는 비동사죠. 그러니까 how rare the autograph is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